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쿨레오문 세상의 모든 칵테일의 김기수입니다. 혼술앤홈술 혼앤홈 여섯번째 메뉴는요 오코노미야키와 미도리사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김치전만큼이나 집에서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일본식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부침가루 또는 뭐 밀가루 튀김가루 아무 가루나 있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양배추가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실파 쪽파 또는 대파 고명으로 올릴 파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오징어 아니면은 요런 새우가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계란 하나 그리고 베이컨 그리고 후추가 사용이 되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으로는 이제 돈가스 소스 마요네즈 그리고 가스오부시를 사용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양배추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. 자 다음에 베이컨 같은 경우는 90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g 반 정도 넣어 주시면 되구요.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새우 속살 같은 경우도 뭐 4개에서 5개 정도 꼬리를 제거를 하고 식감을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겠습니다. 양배추와 베이컨 새우를 볼에다 넣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후추를 약간 넣어 주시구요. 그 다음에 부침가루를 밥스푼으로 3스푼 넣어 주시면 됩니다. 3밥스푼 그리고 물을 200ml 넣은 후에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. 다른 반죽과 다르게 많이 묽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리고 잘 섞어 준 후에 다시 밥스푼으로 2밥스푼 하나 둘 넣은 후에 다시 저어 주시면 됩니다. 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기름을 두은 후에 과열이 되면은 김치전 부치듯이 오코노미야끼를 부쳐 주시면 됩니다. 앞뒤 노릇노릇하게 익혀 주시면 됩니다. 완성된 오코노미야끼를 접시에 담아내고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뿌려 주시구요. 마요네즈를 일회용 봉지에 담은 후에 앞에 약간 구멍을 내고 잘 예쁘게 뿌려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스 소 부시를 그 위에다가 뿌려 주시구요. 마지막으로 실파, 쪽파 있으면은 올려 주시고 아니면은 대파를 작게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자 다음은 미돌이 사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녹색이란 뜻의 미돌이 멜론 리큐르입니다. 1978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생산된 멜론 맛이 강한 멜론 리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위트 앤 사워 믹스가 있는데 분말이랑 액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액상을 사용하구요. 만약에 분말이 있으시면은 물을 1대5 비율로 희석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집에서 노는 글라스 아무거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좀 다이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사이다, 그리고 원래는 탄산수가 사용이 되는데 저는 맛을 위해서 토닝 워터를 사용을 합니다.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글라스, 글라스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워 주시구요. 그리고 미돌이, 멜론 리큐류를 1과 2분에 1온스 45ml를 넣어 주시구요. 스위트 앤 사워 믹스 2온스 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젓가락이나 스푼으로 가볍게 5번 정도 저어주시구요. 토닝 워터를 가득 채워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볍게 한 3회 정도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. 자 혼술앤 혼술, 혼앤 옴 열 번째 메뉴는요. 오코노미야키와 미돌이 사워였습니다. 오코노미야키 같은 경우도 안주로서 상당히 유명하고 맛있는 메뉴구요. 미돌이 사워 역시 칵테일바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칵테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은 리큐르 샵, 리커 샵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술들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술과 좀 더 친해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혼술앤 혼술, 혼앤 옴 열 번째 메뉴 오코노미야키와 미돌이 사워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